혜눌이 왔는데 오늘 우리 친구놈들 겟날이에요 능이 닭백쇼? 어떤게 능이냐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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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어 까니까 능이 나오네 보현 아빠 이거 잘하는데 비싼거래 능이 이건 닭백쇼 닭이 겁나 큰데? 토종닭이 토종닭은 질기잖아 걔는 뭐예요? 이거는 흰 모기버섯 모기버섯? 모기버섯이 원래 잡채할때는 모기버섯 아닌가? 까먹으려고 이거는 백목이라고 수주야 나 저번에 국면하고 버섯하고 비교로는 안되지 닭도리탕도 시켰는데 그건 안나왔고 정갈하네요 좋다 소맹한테 따라줘 하나 말아야지 뭘 안먹어? 맛있냐? 나는 맥주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네 뭐 타고 왔어? 형사니가 같이 왔어 나 소맹 한 잔 말아줘 말아줄게 오븐 뭐 먹냐? 나 소맹 한 잔 뭐해 왜 이렇게 다 먹어 그냥 아이고 아이고 확실히 샐러리 수맹은 예 시켈이 있네 시켈이 여기에다가 건강식으로 8명? 갑자기 4명 빠졌잖아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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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나? 3명 한 잔 능이 백수 만백이 사장님 능이 추가되죠? 네 능이 추가준다 아 그럼 아예 추가를 해줘요 좋은건데 어떡해 빡빡 넣어줘요 여기다 하나 추가할게요 네 넣어줘요 뭐 뭐 있어요 잠깐 살려가는거 뭐 있어요 잠깐 살려가는거 진짜 크다 우리 집에서 하면 겁나 뻑뻑이야 이거 맛있어 야 한잔 와이셔 야 하나야 한잔 먹고 부연아빠 한잔 하자 바로 먹으면 되죠 원래 능이 그거 초장 찍어먹는거 아니에요? 좀 먹어봤네 닭보다 능이를 좀 먹어보고싶다 소금을 살짝 찍어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몸이 좋다니까 일단 일단 먹어보는겨 음 맛도 괜찮네 기찌가는 아니지? 기찌 아니야? 아니 녹가지 녹화해서 없나 다행이지 아유 여러분들 하여튼 몸에 좋은건 일단은 가리지 말고 왕창 때려 먹어 그게 입마야 돼요 우리 우리 꽉 총무가 여기 추천한텐데 인정이네 인정 여러분들 하여튼 쌀쌀한 날에는 몸몸시라면서 행복하게 살자구요 오늘 저는 여기서 한잔 때려 먹으면 좀 삐리빠라퐁 할거 같아요 대리불러 가면 되지 뭐 다음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넌